툴 툴을? 툴을? 툴으로 프랑크 덤들이 공격해왔습니다 기병 6부대 하고 그 다음에 투석퀴 2대 자전하지 말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형은 안 자요. 오늘 새벽 근무입니까?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밤을 새야되게 됐어요. 형 야근이구나. 뭐하세요? 지금은 그러면. 그냥 시간 띄우는 중. 장군 잡았고. 어? 정규직 대주도 있다고? 진짜? 모르겠어요. 한 명 있다고 뜨는데. 형 말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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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음. 형이 Cay hearingin. 정말 아무래도 저보다 Eva's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나쁘지 않다. 400명 죽어네. 잡았다. 저 혼도 왜 저런데? 얼스터요? 얼스터. 얼스터. 옛날에 미디블 초에 지역구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얼스터는 왜요? 근데. 네, 맞아요. A래요. 1인까지 봐서 싸움같아. 자, 조색해줘서 잡자. 이 뱀 다 좋은데 지형이 별로 돼요? 지형이 별로다. 쟤들이 산위에 있잖아. 쟤들이 산위에 있잖아. 이번에 브리타니아의 왕자가 새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는.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시리즈는 따로 얼스터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아우. 아우, 지형 꼬라지 좀 봐. 지형 꼬라지. 아름다운 아우들이 나라지에 한 개가 있어. 아우. 지형 꼬라지를 다 긴이. 지형 꼬라지 안 쪽 녀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괴롭지 않기잖아. 괴롭히 세진 척. 이 기호는, 이게! 다음 경우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봐야죠! 걸려도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곳을 걸렸을까? 형이 그만할 거.. 형이 이제 물길을 끊어버리자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토탈런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게 되었으면 벌써 명작 관여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전술에서의 탁월함은 있는데 이 게임이 장기적인 전략적인 기회는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전략 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로 어떤 전략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진짜 물을 끊거나 그런 짓을 못한다는거지 예를 들면 진짜 물을 끊거나 그런 짓을 못한다는거지 기부하여 한 명의 이장실은 이의 대장은 This is a sh**. A unit's ammunition is spent and it can no longer fire. We have gained the upper hand. 어휴, 잡았다. 어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번 전투는. 엄청 힘드네. 울산에서 요즘 즐거운 일은 없어요. 없어요. 누나하고의 즐거운 일은 없어요. 이 슬리가 그러시면 안 되죠. 쟤들은 푸와티에 쪽으로 들어가고. 그럼 누나에 대한 질문은요? 자, 겐트. 나중에 여기가 칸이겠지. 자, 겐트 타라냈고. 그 다음에 마가 네부르크. 점령하네? 프랑크는 이제 네트라이십쇼. 프랑크는 이제 두지역 남았네, 두지역. 아우, 정말 악착같이 싸웠네. 악착같이 싸웠어. 이 새끼가 선전포고해왔어요. 이 새끼가 선전포고해왔어요. 자, 이번엔 기병이 개 많습니다. 아랍놈들입니다. 아랍. 아랍이 아니구나. 베르베르니까 푸가프리카인들입니다.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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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다 기병됩니다.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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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이쪽으로 상용을 한건 절로 상기겠을까? 쟤들은 이쪽으로 상용을 한건 절로 상기겠을까? 음.. 흠..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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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을 AI가 이상하게 하면서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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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지역은 제가 점이 아닐 겁니다. 혈압을 팔려는 하트 늦출 수 있죠. 자 이 지역은 낭트 공격하죠. 아 잠깐만. 작센? 이거 어디로 와줘야되지? 여기 지금 겐트 지방이 그거라서 역병이라가지고 옮겨서 옮겨서 해야되는데. 한턴 버티겠지 뭐. 자 다음에 사르트르에 있는 애들은요. 자 이 지역 공격합니다. 제 일부로 야간에 공격했습니다. 자 이 지역 공격합니다. 제 일부로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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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합니다. 340명 요새라서 그런가 샤들이네요 샤들 샤들 패하시네 자 주둔군하고 그 다음에 주둔군하고 그 다음에 요 군대만 상대합니다 바깥 아까 우리가 이겼던 군대는 일부러 배제시켰구요 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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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생일 저 투석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나오면 우리가 못 이기죠. 안나오면 이길 수가 없지. 자, 바이웨에 포위하구요. 이번엔 기병은 거의 없고 거의 올 모양이네. 기병이 두부덴가? 자, 바이웨에 포위하구요. 많다. 와, 많다. 자, 바이웨에 포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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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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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화살 아끼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게 없고요. 5,000명이였네. 상대할 수 있는 거 이상이긴 했네요.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